오늘의 전통시장은 강한 일을 하죠? 어디에 있냐? 저요? 저는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. 콜로라도 드셨어요? 콜로라도 드셨어요? 콜로라도 드세요? 아니 가나가나. 콜로라도 드세요. 콜로라도 드세요. 꼭 갈수네? 에어 웨이킹이네요. 네네. 아니야, 동사. 나이도 다가가가가네요. 다가가가네. 어... 내가 몇뒤 이상해서 쭉 멀고 가면 되죠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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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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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일단 순윤과 배우는 자 사도루 아무리 사도루 보니 순윤 이거는 자누이 제 친구 지 가져가이러 어디야 하냐 몇년에 확인하는게 수종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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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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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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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